저기요, 여기가 사람 죽으면 욕을 정리해주는 요구탭은 맞나요? 네. 안녕하세요? 반가워요.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저 의뢰하려고 왔는데요. 기쁨정리. 언제 돌아가셨습니까? 아,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요. 근데 조만간 돌아가실 예정이에요. 그럼, 저희가 정리해드릴 분 성함이랑 주소, 그리고 의뢰하신 분 성함이랑 연락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조만간 돌아가실 분 성함은 차은별. 서울시 연화동 358-4예요. 의뢰하는 사람 이름도 차은별. 이상합니다. 뭐가요? 의뢰하신 분 성함이랑 의뢰하신 분 성함이 같습니다. 제가 조만간 죽을 거라 새해 6분 정리 노래하러 온 거니까요.